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일진 파워입니다. 일진 파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기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 원전 모듈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에너지이지만 다시 회귀하고 돌고 돌아와서 원전 이야기들이 다시 주가를 부양시켜주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양호한 실적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진 파워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일진 파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비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진 파워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진 파워가 지난주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이야기, 소형 원전 모듈 이야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일진 플랜트로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2002년에 한국 남부발전의 하동 화력에서 정비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민간 정비회사로 성장했고 아시다시피 SMR 저번 주에 관련주로 부업받으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기후 쪽 변화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력이 또 다시 재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안 되면서 에너지 공급 두 가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조금 더 관심을 다시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표현되는 SMR, SMR을 실용화해 재건축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실세라고 표현되는 아키라 간 사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멈춰있는 SMR을 다시 실용화해서 재건축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기존 원전 대비 공사기간도 짧고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기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핵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SMR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핀란드, 체코 등 유럽 시켜구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번 주는 원자력 관련해서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 관련주들이 각광받는 주였다. 특히 금요일에 이런 모습이 보였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한울 원전 3, 4, 5기 쪽에서 건설재기 초코 100만 서명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면서 범국민대책회의라고 표현하는 집회가 열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서도 확인됐었는데 특히 1층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파트너로서 이런 원자로 및 관련 기기 개발 설계에서 정비까지도 맡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1층 파워가 금요일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면서 1층 파워 상한가까지 가는 것 같았는데 한 21%, 27% 정도 상승하면서 27.59% 종가로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멘텀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전으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급등하게 되고 잘 안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이 에너지 가격 쪽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 주 일단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의 가격과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흐름들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간 중소형주가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했다는 얘기는 살짝 더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설계보다도 일단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비 유지 보수가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꾸준한 측면들이 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번 주가 여름때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일 때 또 수소 관련주 쪽으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수소에코플랜트 관련된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하고 있다라는 쪽이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이런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 쪽도 약간 모멘텀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눈길이 끄는 거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영업액이 107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에 82%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수준이 부각받게 되면 올해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시총이 지금 올라서 25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아주 그렇게 부담되는 수치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변화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파워가 이렇게 소형 원전 모듈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에도 엮여 있고 과거에는 또 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동시에 좀 섞여 있네. 여기에다가 올해 실적도 개선될 모양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본다면 일진파워 두 분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지 한번 자세하게 저희도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